천태종의 수계는 구인사 안거 3회 이상, 지역말사 안거 6회 이상 성만해야 하는데요. 신도수계산림대법회 현장을 하경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태종이 지난 10일 단양구인사 광명전에서 금강계단 신도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하고 청신사 68명과 청신녀 639명 등 모두 707명에게 3기의계와 5개를 수계했습니다. 수계 제자들은 종정도용대종사를 전개대화상으로, 총무원장 문덕스님을 갈마아사리로, 종의회의장 도원스님을 교수아사리로, 감사원장 진덕스님과 월산동명 화산무안스님을 존증사로 청정한 계율을 생활화해 쉬임없는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천태종의 수계산림은 구인사 안거 3회 이상, 지역말사 안거 6회 이상을 성만해야 할 정도로 자격요건이 엄격합니다. 갈마아사리인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청정한 계율을 실천할 것을 서원하는 수계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길 당부했습니다. 바른 배움과 실천의 건강을 이루는 것이 청정한 계행이므로 불자들에게 수계산림은 그 청정한 계행을 서원하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법의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계 제자들은 호계합정을 하고 참회진연을 염성하며 연비를 진행했습니다. 금강사와 수계증을 수여받은 수계 제자들은 구센 신심을 지켜 수행하고 수계의 공덕으로 열반의 피안으로 나아가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의 유훈과 대주사님의 부척을 받도오며 수계의 공덕으로 열반의 피안으로 나아가기를 바로 나옵니다. 여덟 번째 진행된 신도 수계산림 대법회는 불심을 바탕으로 애국불교와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실천하는 천태종의 저력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